그 시즌에서 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얼른 성장인 카치에 배우를 통해해서 애들 3명 모용 시키려고 지금 1시간만 걸리잖아요 그래서 비란댕기 지금 해야 되잖아요 지금 둘째 뭐 해야 돼요 지금? 대능 교육 사실 숙제해야 될 거에요 막내 또 됐고 지금 노래 좀 해야 되잖아요 나는 당신이 오면 당신이나 나중에 아님 뭐 사야 될지 물어봤는데 전화를 안받아보야되면 나 원래 전화 안 받잖아 아 진짜요 아 그럼 문자로 하겠다 근데 지금 새거지도 이제 안했어요 새거지도 안했어요 새거지도 안했어요 역할을 위해 하는 성교 남자분들 비치고 여자분들 좋고 네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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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잡채 해달라고 해서 잡채 손이 얼마나 많이 그랬는데 모르는걸 이런 식으로 성은 미옥이라 내가 어떤 어떤 아예 욕설을 포장되어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는 것을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제 알려줘야 되는거에요 방금 안잤다고 해서 절박하게 지금 방금 안잤거든요 절박하게 얘기를 안하면 잘 모르는거잖아요 또 배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꾸만 이렇게 감추는 것보다는 네 열어놓고 또 본인을 자신도 표현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아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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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